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법원은 조국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잘못에 대해 전혀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재책에 상하하는 중앙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령 이유를 밝혔는데 이러한 법원의 질타와는 달리 조국의 장녀 조민은 유튜브에 나와서 떳떳하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의사로서도 자신의 자질에 대해서 충분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민의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 펜앤마이크에서는 조민의 놀라운 3가지 정신세계가 드러나고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조민의 3가지 정신세계. 첫째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해 반성없는 피해자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고 또 하나는 검찰과 언론, 정치권을 향한 역공을 펼치는데 본인과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싶는지 묻고 싶다. 이게 바로 출연 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역공하고 나섰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조민의 바로 정치적인 행보를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선언한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튜브, 김어전 유튜브에 출연하겠다. 의사로서 자신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시험 떨어지면 다시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계속해서 자신과 관련한 밝히겠다, 드러내겠다, 당당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서 살겠다 하는 것을 보면 조민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민은 조국의 유죄 판결이 나는 날, 지난 3일에 자청에서 김어전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보통 조국의 재판이 끝나고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드린 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집을 나서는 딸의 행보를 묻는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민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과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저지른 불법의 결과 본인의 의사 자격에 대해서도 무효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입장에서도 끝까지 떳떳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서 입시 비리가 명확하게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어전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뱉는 천마디는 떳떳하다가 아니라 바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 의학 전문 대학원 입시를 거치면서 자신이 받은 특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서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한 마음이다. 최대한 내 실력으로 바로잡겠다 하는 등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민은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장관을 하지 않았다면 무치고 지나갔을 일인데 재수가 없어서 법망에 걸리고 말았다 하는 식의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법원에 의해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모의 불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하는 겁니다. 조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선고단결에 항소를 했고 겸위 중에 8개, 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국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항소해서 더욱 성실히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의 인식이 조민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조민의 또 다른 놀라운 정신세계 두 번째는 바로 검찰과 언론, 정치권을 향한 역공을 펼쳤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한 심정을 묻는 김호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이 저희 가족에게 지난 4년 동안 정말 가혹했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조민이 김호준 유튜브에 출연을 자칭한 핵심 대목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말보다 이 말이 더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가짜 인천 정면에서 가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등으로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조민이 검찰과 언론, 정치권을 향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짓을 한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한 셈입니다. 본인과 조국 정경심이 저지른 불법적인 입시 비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식 키우는 모든 부모가 다 저지르는 범죄다 하는 식의 주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온 나라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고 일반 젊은이들을 좌절케 한 조국 사태가 사실상 정권교체의 밑거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만약 그런 인식이었다면 조민은 조국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당일에 인터뷰를 자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자숙의 시간을 갖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나왔어야 한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민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선언한 것 아닌가 하는 관측입니다. 조민은 유튜브 출연과 함께 SNS 계정도 공개를 했는데 다니던 병원에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모두 그만두고 무료 봉사를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여행도 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평범한 일들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민은 의사 면허에 집착하지 않겠다 하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서른에 의사가 안 되면 마흔이 하면 된다던 4년 된 인터뷰와는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아마도 의사 면허 박탈을 예감하는 듯한 태도로 보입니다. 의사 면허는 사회에 기여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점점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진다 하는 조민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김어존의 질문에 배상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힌 포르세를 탄다. 세브란스 피부과를 찾아가서 뽑아달라고 했다 등의 가짜 뉴스 또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전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짜 뉴스로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배상금이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참 기가 찰로러집니다. 보상금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멘탈인데 앞으로 조민이 이런 종류의 활동을 통해서 생계 유지도 하고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존은 조민에게 앞으로 자신의 유튜브에 고정으로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조민도 거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어존이가 조민에게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릴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 유튜브 댓글에도 조민 정치인으로 나서라는 내용이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SNS를 공개하면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김어존의 우려에 조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오셔도 됩니다. 많은 의견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알리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조민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유튜브 어벤져스 진략회의의 신지호 평론가는 새로운 직업 선언이라면 조민이 조국 전 장관의 대를 이어 아마 좌파 선동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민의 정말 이해 못할 멘탈 그래서 부끄러움 모르는 철면피 반성 없는 피해자의식에다가 두 번째 검찰과 언론 정치권에 대한 역공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그래서 세 번째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겠다. 앞으로는 이제 얼굴 드러내밀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에 계속 나가고 그래서 자기 의견을 계속 드러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대를 이어서 조국 대를 이어서 내로남불, 조로남불의 현상을 계속 만들겠다. 그래서 철면피다. 정말 이 가족은 왜 이럴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런 가족들과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종의. 이렇게 조국과 같은 조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그리고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